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2020년 21년 리그 2년간에 걸친 광명 토요 천하리그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지금부터 라이브로 생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최호림 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방금전에 줌플레이오프 좌석에는 2번타자 김태진 선수 스윙삼진 좌석에는 4번타자 이용섭 까짓만해도 언더우먼 스윙삼진 좌석에는 5번타자 고상승 스윙삼진 2회에만 삼진을 3개 잡아내는 박정우 투수입니다 2회에만 서서는 유레카의 수비 라인업입니다 선발투수 김영록 와우 준플레이오프에 이어서 선발로 나왔네요 자 쫄보단의 쫄보단 야구 어어 잘맞았어 우익수가 우익수가 우익수 수비 김영록 선수 3번타자 박경환 선수 2회에만 서서야 좀 많으신것 같은데 2회에만터자 2회에서부터 1로으로 아아아아1로에 팀구가 조금 바운드 됐지만 예일 이 preparedness 224 편집자red 첫ечение 공급ominium 자 삼재! 쳤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로 1루 송구 아웃! 아우 깔끔하게 그러면은 얼굴 보니까 만대요 아니 공을 보는 시선도 빨리 돌아가고 1루 송구 1루 송구 쳤습니다! 권혁신 안돼요 못 쫓아가요 권혁신 선수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한타 1루 3루 주자는 호미! 선취점을 먼저 쫄보단이 가져가네요 네 네 아 그 팀 이름이네요 어디요? 오우 쳤습니다 아 공 빠졌습니다 아 아 공기 집중 안하시고 계속 핸드폰만 연하고 어 공 뒤로 어 끄었어요 2루 아 그 사이 2루 주자도 쳤습니다 우익수 잡았어요 잡았고 점프개치 그 사이 3루 주자는 폼인하면서 한점 더 추가하는 쫄보단입니다 자 2루 주자도 태그업을 했어요 4번 타자 유병길 선수 텀블러 텀블러도 어 쳤습니다 와 여기서 3루 아 와 좋은 수비 보여주는 3루 수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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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에는 7번 타자 문호성 으 아 아 쳤습니다 3루수 1루로 송구가 벗어났어요 벗어났습니다 아 1번 타자 권혁준 오늘 첫 타자 감독이 아 몰래 골라나가는 박송호 쳤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좌익수 간다 어 못맞았어 바운드가 치는 바람에 좌익수가 또 넘겨서 자 2루자 호민 1루 주자 1루 주자 1루 주자 홈 4소개는 6번 타자 서민혁 선 아 그래서 아까 아 와 쳤습니다만 파울 라인 파울 라인 파울이네요 아니죠 상당보유체육은 아니고요 네 아니죠 7번 타자 김민재 선수 스윙 형이 스윙 하하 하하 스윙 삼진 8번 타자 김상래 선수 라인 아 들어왔어요 아 아 아 야 야 야 3타자 삼진 3개로 . 6번 타자 이해수 선수 찼습니다 투수와 잡아서 일루로 아웃 자 타석에는 권혁준 유레카 아아아아아 자 이제 결승진출까지 쫄보다는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놓고 있고 유레카는 점수를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박성호 잡습니다 3두수와 잡았어요 좌익수 잡아서 3두수자 홈까지 3두수자 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아아 지금 아아아아아